오, 똑같이, 똑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여기 맞습니다. 이렇게 그런 거 다 있고. 1km 앞 우회전입니다. 1km 앞 우회전입니다. 1km 앞 우회전입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. 1km 앞 우회전? 1km 앞 우회전입니다. 이대로 가볼까요, 저 불법대로? 레비대로? 오케이. 그다음이 바로 이 길로 들어갑니다. 야무진 랜드 예정지. 위성사진을. 윤 Holdme, T-C Commun unanimous. 해외 진지 없는? 영 팬에서는 재Em Mate 의원 어? 나왔어? 어? 나왔어요? 비슷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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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똑같아요 대박 사건 오!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찾으러 갔습니다! 야 누구.. 그거 어디서 갔어? 근데 이 금방 위성수대로 싹 다 여기다 지금 대입해봤습니다 이 구불구불 길이 계속 찾았습니다 오! 어디야? 한국 승마클럽 처분됩니다 한국 승마클럽? 네 그 근처야? 바로 옆입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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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짜릿한데 찾았습니다 이 녀석도 먼저 도착한 거 아니겠지? 야 검색왕 일산대교 근처에 있는 승마장 다 지금 해봐봐 형 이 마크가 힘피일 것 같은데 사진검색 없나? 우리 엠지 야 진짜 이번에 이겨야 돼 하늘이 주신 기회야 우리 키도 있었잖아 이겨야 됩니다 에이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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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많네 승마장님 파주 김포간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그 부근을 한번 쳐다봅시다 집자가 나타났다 자 오늘 큰 거 온다 큰 거 잡으러 갑시다 한국 승마클럽 딱 나와요 아 그래? 어 딱 거기 나와 야 너 짱이 너 병기야 왜냐면 여기 보면은 한강에 푸른 물결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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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파주 김포 고속도로 개통 예정 근처에 있어요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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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80% 거든요 아 너무 좋아 80% 까지 우리 비용기가 브레인이다 브레인 브레인이야 아니 스타야 우리 동네스타라고 이거 좀 더 좋아 좋아 엄청나게 도망치고 놀고 더 좋은 네 잘 바라보